벤처 캐피탈이 은행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가 벤처 캐피탈을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금융지주의 벤처 붐이 불고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을 통한 해외 혁신기업 발굴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조정연 기자입니다. KB금융지주는 올 들어 신남방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차량 공유 시장을 석권한 그랩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 최근엔 차기 투자처로 인도의 트럭 물류 유니콘인 리비고를 점찍었습니다. 이 같은 해외 투자의 선봉엔 국내 금융지주의 첫 벤처 캐피탈 계열사인 KB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는 KB금융 계열사들이 출자한 KB글로벌 플랫폼 펀드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KB금융은 계열사의 직접 진출을 통한 해외 수익 창출에선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해외 영업망을 벤처 캐피탈의 해외 투자로 상쇄하는 겁니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금융지주들이 벤처 캐피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농협 금융지주도 벤처 캐피탈 계열사인 NH벤처스를 설립하고 증권과 벤처 투자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표이사에 내정된 강성빈 내정자는 농협 금융사장 첫 70년대생 CEO가 됩니다. 농협 계열사인 만큼 NH벤처스는 농축산 관련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할 걸로 보입니다. 전문화, 특화의 방향성으로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의 평가 능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굴과 육성, 시장 안착까지 벤처 투자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벤처 캐피탈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도 벤처 캐피탈 설립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져 은행권의 혁신금융 경쟁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연입니다. 기상캐피탈